참, 무슨 대봉님? 왜 목숨을 좀 사려야겠어? 문래, 거, 웬만하면 다? 근데, 대봉이 빕시다! 대봉이 거, 거! 지금 대봉들이 몇 명이야? 아 아 아 까 으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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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안풀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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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유겨나왔어 나의 심지어 강아지 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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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상관지 유 to 미 상관지 그냥 2개 더 나와요. 근데 졸씨도 괜찮다니까요. 파일링 전체 직접 행위에요. 뭘 봐봐. 아니요. 포트레임이 직접 행당하면 거의 영수서버가 유일하게 3,600 이상 나온 거거든요. 아까 레이비 그리고 저도 3편도 이상했어요. 거의 영랑 3.2랜덤 제가 직장 행동을 가지고 대기업 그렇고 야, 무섭네. 그래서 이거 제목은 울라프 된 사람인데 설명에서 내는 동의도 없으면 그냥 직사에요? 해일? 목숨 있는 해일이 아닌 이상 소울파나 아 맞아, 저거 직격 행당하면 거의 3천 이상 넘어봐요. 거기에 방패까지 치 방패에 부딪치니까 제가 한번 맞아보세요. 방패 부딪치는 곳에 괴롭기가 많은데 소울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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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만한 것 abet 태일이 피가 잡을 태일이 ск вм 블라토 마비 재Wo bei about 키 investig 이 공격은 안전 극대기라면 엠클로를 드시고 생존 플레이를 이용하시려면 화방을 드시고 화방을 드시고 얼마나 밀치지 그게 더 낫구나 아 맞아 저거 적정 시대만 더 나지 아If 뭐해 앙